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언제나 수익을 응원합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정말 시장이 많은 풍파를 겪고 또 진실과 거짓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원래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드리는데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대체 무슨 사건이냐부터 해서 제가 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매매법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급매법이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미드컷은 수급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 시장에서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항상 많은 부분을 준비해 갖고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스토리라인과 여러분들의 가장 궁금한 부분들 좀 체크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 377이 신대가 이렇게 문자를 발송 가능하시고요 노란트 채널 신대가 검색구 친구 추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들 쉽게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그랬죠 항상 시장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정보들 어떻게 또 현명하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또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온라인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지도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항상 포인트들 좀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매법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사이가 나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러시아 러시아 옆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밑에 크림반도가 있죠 러시아가 왜 예민한 거냐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오늘처럼 진짜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바이든 이야기처럼 아직도 진행이 되는 거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허가 없이 사실은 강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고 또 힘들어지는 거죠 옆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 가입한다는 거예요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나토라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1차 세계대전이 아닌 2차 세계대전입니다 러시아 구소련이죠 소련을 경계하기 위해서 유럽이 만들었습니다 유럽이 만들면서 여기다 누굴 넣었냐면 캐나다랑 미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우군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구소련이 폐망 이후에 구소련이 좀 약세가 가진 이후에 붕괴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주변 국가들 러시아의 주변 국가들 다 나토에 가입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가입을 못했어요 러시아 옆에 있기도 하고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러시아의 견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림반도도 뺏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입장에서는 오케이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조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어떤 조건이 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들어갈게요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들어가게 되는 순간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토에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어떠한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이면적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천연가스라는 이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짧게 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천연가스라는 이면적인 이야기가 왜 있냐면 원래 유럽에는 독일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천연가스들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지나가서 독일로 가게 되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노드1, 노드2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천연가스들이 발생이 됐고 노드1은 지금 오케이 진행되고 있고 노드2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낼 수 있는데 이건 잠시 중단 왜? 너무 러시아 쪽에 복속될까봐 우크라이나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천연가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통제 불변의 가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미국에서는 독일이 혹은 여기 이제 열강 중에 프랑스가 우리랑 친해야 되는데 러시아랑 더 친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영국은 다른 나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나토라는 빌미로 안 해서 서로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기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거긴 천연가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고래싸움이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죠 독일과 프랑스는 만약 이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 리스크한 거예요 그러면 당장 굉장히 추운 국가 같은 경우는 리스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총리 독일 총리가 지금 연임됐죠 계속 러시아에 가서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근데 러시아도 사실은 지금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하면서 지금 어떤 대안이 나왔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흡수하게 되면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차라리 여기를 중간으로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했던 게 뭐냐면 핀란드화를 하자 뭐냐면 유예기간을 두고 나토에 가입은 유예기간을 두고 러시아도 간섭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도 간섭하지 않고 유럽도 간섭하지 않는 중립 국가를 만들잖아 이런 제안이 지금 제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전쟁을 하려면 탱크를 끌고 들어갔었죠 근데 그게 지금 진흙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잠시 중립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변수가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유럽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 모든 부분들을 동원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그 다음에 또 이게 만약에 잘 진행되어 이게 만약에 진행이 안 돼버리면 제3세계나 이런 쪽에서 두각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 리스카다로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제 수급매법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갖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속에서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쉽게 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뭘 믿어야 되느냐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시장 돌아설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원자재각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상관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가 상승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크라이나는요 자원의 복우입니다 그리고 곡창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남 미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물론 터키와 혼혈인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잘 먹었어요 영양가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간 둘의 전쟁은 가뜩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하드한 인플레이션 슈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했는데 좀 잠잠해지니까 오늘 팡 주식 올라온 거예요 자 미래 성장 종목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수급이 있는 종목 그런 걸 보자 그러면 그 수급이 있는 종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가느냐 일곱 가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어떤 포지션으로 가느냐 첫 번째 미래 성장 종목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장이 이제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셔라 하지만 경계는 놓치지 마시고 근데 그런 유럽이 지금 리스크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 미래 정목 선택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메타버스의 70을 본다고 그랬죠 이제 제 말이 조금 알아들으시겠다고 왜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NFT 거래소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허황된 이야기들이라고 많이 생각했겠지만 자금이 일로 몰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결국 또 메타버스 종목들이 제일 많이 갔어요 빠지기도 많이 빠졌지만 어제 최악의 리포트 다 나오고 나서 오히려 오히려 반등 나오는 게 그겁니다 원래 리포트가 최악이었으면 당연히 빠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올라오죠 메타버스 70% 저 2차전지 10%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 10% 아 20% 10% 저 이게 비중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안정주를 봐야 된다 안정주의 기준은 대체 뭡니까 실적을 많이 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치가 있으면 그것이 저는 안정주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미래 성장 정목을 선택해라 시장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섹터를 초이스하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실적이 급격히 설정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실적이 그렇게가 아니라 급격하게 제가 예전에 2차전지를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2차전지는 2023년까지 성장세입니다 성장세입니다 빠지면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면 언제든지 터라운드 할 겁니다 시장은 디플레이션이 되지 않는 한 제가 그랬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되지 않는 한 물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 한 리스크는 없다 왜 물가는요 제가 늘 얘기 드리기 주시장 갈 수 밖에 없는 게 물가가 상승하면 매출액이 올라가죠 매출액이 올라가면 영업이기고 숫자 단순 명목 지표는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펄을 우리가 펄이라든지 PBR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는 물가가 상승을 하다가 급격한 디플레이션이 오면 매출액이 줄어들겠죠 영업액이 줄어들겠죠 그게 문제인 거에요 저가 주시장은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물가 상승에 기인한다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다 물가 상승하면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딱 수급이라는 건 결국 수주급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이 대량 매도랍니다 막 안 좋대 막 매도를 해요 바스켓 매도 막 매도를 하는데 매도가 멈춰요 매도가 멈추고 이런 재매수를 합니다 이제 근데 가끔 그래요 외국인 기관이 잔뜩 사는 거를 고점에서 사시는 분들 전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식 잘 몰랐을 때는 이런 종목이 항상 고점에 있어요 잔뜩 사나요 어떻게 될까요 더 갈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쫙 빠져야죠 우리가 항상 그것도 생각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항아리가 비어있으면 담을 게 많은데 항아리가 채워있으면 버릴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이걸 엄청나게 누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황 대표님은 왜 외국인이랑 기관이 저렇게 매수하는데 왜 안 좋다고 합니까 왜 항아리가 가득 찼잖아요 저는 지금 오히려 메타버스가 좋다는 게 뭐냐면 항아리가 비어있어요 항아리가 채워있고 비어있으니까 이게 되게 아니냐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난 분명히 배운 대로 했고 나는 원칙대로 했는데 왜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냐고 당연하죠 항아리가 완벽해 보이는 건 완벽 그 자체는 벌써 남들도 다 알고 있고 항아리가 가득 차있는 상황이니까 비워야 될 타이밍에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때가 가장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항아리가 비어있으면 언제든지 항아리가 비어있으면 얼마나 부족해 보여요 배고파 보이고 굶주려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왜? 주식은 뭐에 기인하는 겁니까? 수급 매수와 매도에 기인하는 겁니다 매수가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빠지고 가장 기본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매미법이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재매수하는 용목은 까닭찬 걸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제 꼭대기에서 가장 비싸 보일 때 사는 겁니다 다들 좋대요 아 뭐 불패 대마불사 뭐 강남은 무너지지 않아 물론 강남 땅은 잘 안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체가 뜨거운 곳에서 매수하는 용목이 좋다 뭐 예를 들면 한쪽이 계속 매수하는 거 투신이 매수한다든지 보험이 매수한다든지 근데 주가는 많이 안 가고 계속 매수해요 자 그냥 매수할 일이 있겠습니까? 뭔가가 들린 거예요 야 이 종목 뭐가 된대 야 이 종목 굉장히 베스트하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이면 강도를 파악합니다 강도 강도는 뭐예요? 신 파워 그래서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이면 강도가 당연히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도 되지만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도 됩니다 가장 좋은 건 개인이 판주 개판주가 좋은데 근데 이게 아니라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저도 모릅니다 외국인은 돈이 많고요 기관은 국지전이 강해요 기관이 외국인한테 질 거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12척 아직도 나에게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정말 일본에 수많은 배들이 쳐들어왔지만 울뚤목을 이용해서 국지전을 활용해서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기관은 보다 빠르게 커넥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들어와서 좋다 기관이 들어와서 좋다가 아니라 어느 한 주체가 힘이 있느냐에 대한 분석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들어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든지 기관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면 반대편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그 힘을 발휘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외국인과 기관 중에 개인의 매도를 유도할 정도로 힘을 좀 발언할 수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사람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오 주식증을 딱 보게 되면 시간별로 나누면 주식수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 종모로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이 때리는 날은 속수무책이에요 왜 빠집니까? 왜 빠지니까 왜 빠지니까 누가 매도하니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종부 포인트를 우리는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주도주 위주의 매수 포지션을 보시자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만 기억하자 돈오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 거냐 개인적으로는요 시장 주도주도 좋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힘의 우위 근데 그 힘이 정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말고 지금부터 막 체력을 올려가지고 포텐이 강한 그런 쪽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는 피하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려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신대가 검색하시면 됩니다 신대가 검색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샵심사 377이 문자죠 문자로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노란던 채널 신대가 검색고 친구 추가하셔도 됩니다 신대가 제가 그랬죠 결국은 넓은 거를 보려면 결국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도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리스크 신용 비율 높은 종목은 제외합시다 제가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신용이 10% 넘어가면 피하는 게 맞잖아 결국 이건 쏟아집니다 그리고 단기 상한가 종목은 제외합니다 상한가 종목 그러니까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데 상한가 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냥 번외 작은 종목이 상가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경우로 상가하는 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왜? 주체가 외국인 기관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상가가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부채별로 푼 종목은 당연히 빚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전환사체나 증자 많은 종목은 제외해야 되고요 벌점점수 7점 이상은 제외해야 되고요 최대주주 담보권 종목은 고민해야 되고요 리포트 호지 종목도 고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7가지 부분들이 맞춰지면 여러분들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 호재 종목 고민 제가 어제 게임주들 바닥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리포트가 안 좋게 다 나왔어요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게 리포트니까 근데 미래에 대한 가치평가는 제대로 안 돼 있죠 당연히 왜? 이게 결국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제가 엘지노텍 리포트 제일 안 좋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엘지노텍 엄청 좋았잖아요 왜? 과거에 안 좋았으니까 그걸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죠 현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최대주 담보권은 외국인은 갑자기 최대주 담보하다가 로스컷 걸리면 물량이 다 쏟아집니다 담보를 조심히 리스크 걸려요 전화체제 정지가 많은 종목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자동차 관련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봅시다 주가가 5만 7천 5백원에서 3만 2천 3백원까지 빠졌어요 주가 푸어어 빠지네요 그죠? 주주주주주주 흘러내려요 그러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자동차 관련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주식이 왜 빠집니까? 팔아서 그죠? 주식이 왜 올라갑니까? 사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21선을 올려놨어요 타이어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다 바뀌니까 자동차 중에서 안 바뀔 수가 없잖아요 타이어는요 전기차가 2040년까지는 거의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전기자동차의 모멘트는 뭐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차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자동차 타고 싶었고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가 오래 타가지고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자랑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뭐예요? 친환경차로 가자는 거니까 과거에 오래된 차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절대 좋은 모습만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친환경차를 갖고 있는 것이 더 로직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변화는 확실하게 잡혀있는 건데 차트 자체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21선 위로 올리는 걸 봐야 돼요 봅시다 수급적인 부분들 봅시다 제가 수급을 좀 쭉 정리했는데 개인 외국인 기관 금융 투자가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 마이너스 11만 주 기관 마이너스 한 달 동안 이러면 어떻게 돼요? 추천 종목이 아니죠 봐야 될 종목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거예요 그래요 팔 수 있죠 당연히 내가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예를 들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 내가 만 원에 사서 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만 원까지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만 원까지 내려오면 또 사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가득 차 있는 것 중에 잘 가는 거 보셨습니까? 별로 못 봤을걸요 올라가는데 10% 올라가면 또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원래 외국인 기관 투자법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따뜻한 거 줘야 돼요 사실은 자 보겠습니다 외국인 5만 2천 주 3만 5천 주 2만 2천 주 촥 매수가 들어오죠 기관 촥 매수가 들어오죠 외국인 기관 최근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최근에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 채 역할을 하죠 주포는 누구예요? 외국인이네요 그렇죠?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고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들어오네요 연기금이 들어오는 건 안정성이 확보된 거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 지속성이 확보된 거고 이러면 주가가 바닥에서 20선 뚫으면서 올라가니까 부담감이 더 나오죠 그러다 보니 천천히 쫙 올라오잖아요 팔았으니까 담는 거라고요 저 이 개념을 이해시키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왜? 대부분이 외국인 기관 싹 많이 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매법 하면 기가 막힌 것 같아 아 난 최고의 기법을 배웠다 써보면 다 손실이야 왜? 다 담겨서 담길 수도 없는 곳에 다니니까 그러니까 개인 나라를 넘겨야 되는 순간에 사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넷마블 저는 어렸을 때 브루마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서울도 있고 시드니도 있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 여행 가거나 뭐 혹은 놀러 갔을 때 많이 하는 거죠 내시서도 하시고 내시서도 기본적으로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종이로 관련된 그런 장난감도 많이 없었어요 저희는 막 돈 다 찢어가지고 기억나죠 그 다음에 막 땅도 다 찢어서 이렇게 해서 예쁘게 했는데 지금보다 핸드폰으로 가능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던지면 주사위 던지면 어디 땅가 도착하고 이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진다고요 넷마블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의 마블이라고 NFT 기대감이 있습니다 NFT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왜 대박이 날 거냐면 다수가 좋아해요 예전에는 위메이드가 독점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위를 후원할 통해서 게임을 독점했다면 이제는 NFT가 칭간한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땅을 사는데 NFT가 될 수도 있고 재밌잖아요 거기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거 주사위 확률 높일 수 있는 NFT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백선사 준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려 내려가요 주가가 밀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도 이길 수 없어 다 근데 슬슬 물론 22석 위에서 올려놓는 게 중요한데 지금 바닥이긴 한데 슬슬 어떻게 수급이 되나 봅시다 바닥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분명히 리포트는 나쁘게 나왔는데 나쁘게 나오고 많이 샀어요 이건 뭡니까 리포트가 나빴으면 기관은 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가장 안 좋은 리포트 나온 날이 2월 15일인데 금융투자에서 이만큼 샀어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게임주 안 좋다면서요 올해 굉장히 크게 리스크하다면서 근데 막 사잖아요 연기금 막 사기 시작했어요 연기금은 지금 엄청나게 풀베스팅 하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건 기관 매수 엄청 들어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팔았죠 근데 최근에 딱 그려보면 딱 그려보면 2월 14일부터 순매수 포지션이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움직인다 그들은 먼저 움직인다 그 대신에 뭐예요 이제 비웠으니까 채워야죠 이제 외국인이 채울 때가 됐잖아요 외국인이 다 나갔는데 이게 모두의 마블 게임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개인들은 이제 에이 지겨워 뭐 싸겠어 여기까지 들고 있었는데 계속 빠지기만 했잖아 그럼 매도가 개인들은 바뀌게 되고 외국인들은 어 이거 싸게 사네 던져서 주세요 던져주세요 툭툭툭툭 받는 거죠 그런 코지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소문에서 뉴스에 팔라는 게 이런 관점이에요 정말 나빴으면 기관이 다 때려야죠 네 이게 스토리입니다 지금 NFT 쪽은 워낙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죠 메타버스 제가 2차전지를 한 3년간 얘기했어요 그렇죠 작년부터 이제 올해 조금씩 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메타버스는 한 10년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성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배 200배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옛날에 2차전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석유가 패권 국가의 중심인데 2차전지가 되겠냐 됐잖아요 시장은 조금만 한번 앞서 가봅시다 자 폴러비스 폴러비스라는 기업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제가 빠진 기업 위주로만 말씀드린 건데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올라간 거 신고가 종목 얘기해서 많이 갔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공부를 하고 현실적인 관점을 봐야 되니까 자 폴러비스 같은 경우는 도깨비라고 굉장히 화질이 좋은데 폴러비스는 저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지면 매력적이라는 게 왜 뭘 갖고 있냐면 게임 엔진을 갖고 있어요 요거 오늘 공부 한번 해봅시다 게임 엔진 자 게임 엔진을 갖고 있고 자 이게 21선 위로 올라가면 더 좋은 건데 올라왔죠 근데 요렇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왔는데 이 폴러비스의 매력 게임 주는 게임 엔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게임 엔진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카페인14 통해가지고 그 홈페이지 만들고 싶으면 카페인14에 가입한 다음에 그냥 틀을 쓰면 되잖아요 폴러비스는 게임 엔진을 갖고 있어서 게임 엔진 틀을 쓰면 돼요 엄청나죠 여기다 게임 엔진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러비스 게임 엔진을 다른 데도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 와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장할지가 딱 구조가 잡혀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게임 엔진 없는 회사들이 대다수예요 큰 회사들도 게임 엔진 없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잘 몰라요 이거는 진짜 기술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는 건데 제가 그래서 공부를 깊이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 게임 엔진은 약간 액티브 형으로 만들었어 근데 패시브 형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만들면서 막 슈팅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약간은 천천히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화질 좋은 걸로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몇 게임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게임 엔진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네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버그가 나오는 거예요 몇몇 버그들이 똑같습니다 같은 게임 엔진 쓰는 거는 버그가 다 똑같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다른 게임사에 리스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펄어비스는 자기 게임 엔진이다 이거 하나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펄어비스가 잘 가는 거예요 게임 준비 잘 갈 때 여기는 뭐든지 확장이 가능하고 화질도 초과질로 가능해요 투자를 잘한 거예요 대부분 게임 엔진을 투자 안 합니다 왜? 게임 엔진이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다른 게임사가 이 게임 엔진을 쓰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받겠지만 그러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게임 엔진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펄어비스 볼게요 펄어비스도 막 던진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이럴 때는 절대 못 써 17만 9천주 막 19만 4천주 어제 외국인이 다 때렸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펄어비스가 예상치로 좋지 않아 근데 이제 슬슬 누가 받고 있어요 기관이 어제 슬슬 받으면서 포지션이 바뀌고 있죠 근데 신기한 거 하나 드릴게요 그 안 움직이는 연기금들이 게임주 담고 있어요 재밌죠 그 안 움직이는 연기금들이 게임주 안 좋다면서요 근데 왜 이거 왜 담아요 그리고 투신이 담고 있어요 기관이 담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도 중요하지만 속이지 못하는 수급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수급 제가 그럼 이제 여기서 외국인이 터널하온다 하면 63만 주가 지금 비어져 있잖아요 항아리가 그럼 다시 63만 주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비운 건 채울 수 있다 근데 꽉 찬 게 덜 위험하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종목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굉장히 대한민국에 좋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외국인이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역으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채워지면 외국인이 계속 팔 겁니다 역시나 계속 팝니다 되고 계신 분들이 가슴이 아플까 봐 나쁜 종목 내 종목을 들고 있는데 누군가 나쁘게 하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저 그 마음이 이해가요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굳이 그걸 교육 시간까지 듣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딱 내 교육 시간 딱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내 종목 딱 나쁘게 얘기해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뭘 알고 있는 건데 딱 이렇게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간 이런 관점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이 어떻게 턴어라운드가 되느냐 이게 만약에 5만 주 10만 주가 찍혀 들어가면 외국인도 턴어라운드 되는 거죠 하루에 10만 주 딱 찍혔는데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이 들어와 프로그램이 퉁퉁퉁 따고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는 시간별로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찍힙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상업편드 쫙 지금 매수 들어오네요 보험이 지속적으로 사는 것도 잘 가긴 해요 사실은 투신, 투신도 좀 들어오는데 연기금은 안정성이기 때문에 주가를 견인하는 역할보다는 밑으로 받쳐서 사는 역할들은 아니에요 뚫지는 않으니까 위로 잡아서 사주지는 않으니까 밑으로 깔아서 하니까 방어적 역할은 되지만 뚫는 역할이 안 되니까 여기는 보수적인 매우 트레이딩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식 재밌죠 수금만 파헤쳐봐도 이게 시간만인 줄 몰라요 사실 왜 연기금이 들어왔을까 딱 생각하면 딱 생각하는 거죠 외국인은 왜 팔았지 지금 팔 때가 아닌데 이거 다시 들어올까 그럼 내일만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웹진 뮤오리지스인데 주가가 그냥 5만원까지 갔다가 반토막 이상 났어요 60% 가까이 내려왔죠 스트레스 엄청나죠 화도 나고 웹진 그렇게 좋다며 뮤오리지스는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 주가는 60% 60%가 됐으면 여기서 누군가 매도했으니까 빠지지 않았을까요 누가 매도했을까요 누가 매도했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아 내가 이 종목 들고 있는데 정말 화나게 누가 매도한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22선으로 살살 올려니까 샀어 사실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샀는데 무너지니까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오는 차트가 이뻐지네요 그렇죠 이런 차트는 되게 이쁩니다 22선 위로 살짝살짝 올려놓는 거 웹진이 좀 차트가 좋네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근데 주가는 빠지는데요 재밌는 건 알려드릴게요 외국인 기간은 사고 있어요 바닥인데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개인들 다 팔고 있고요 그중에 누가 사고 있어요 또 연기금이 나갔던 연기금도 사고 있고요 자 금융투자가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나가다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뭐예요 비었던 거 지금 한 달 동안 채우고 있네요 주가는 빠졌으니까 개인들이 다 때린 거예요 못 버텼다는 얘기에요 웹진은 매력적이네요 차트도 이쁘고 외국인 기간도 들어오고 투자 신탁도 들어오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상과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우리가 알았던 거는 좋다 나쁘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잘 생각해요 좋은 거를 왜 빨리 알려줘 그 좋은 걸 왜 알려줘 진짜 여러분들 좋은 거 알려드리잖아요 깊어 세상에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도요 사실은 저는 지금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주식 말고요 근데 누가 저한테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핵심 비기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알려주시면 공부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도 기술이 있습니다 공부는 예를 들면 목차를 먼저 다 외워 이렇게 딱 목차만 다 외우면 저는 대부분의 암기 과목은 다 맞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목차를 다 외워놓고 그 다음에 그 목차를 연계해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목차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거와 이거의 관계 왜 이렇게 순서를 배치해놨을까 그러면 이 순서 배치 공부하다면 내용이 다 생겨나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연계한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해봐 이것만 돼도요 웬만한 거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암기 과목 제가 봐도 거의 만점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냥 책을 쭉 읽어요 책을 열 번 읽으면 된대 열 번 읽고 이십 번 읽어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모를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방법은 있어요 주가가 많이 빠져 1번 그 다음에 쉬운 건 21선 위로 올려놔 2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와 3번 그 중에서 슈퍼트렌드주야 그럼 가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화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물론 막 찍어서 더 잘 맞을 수 있겠죠 무턱대고 공부 다 해도 돼요 통으로 다 읽어도 되고 암기해도 되는데 순서에 대한 부분과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간 얘기들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금 현재의 의미잖아요 현재의 의미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위메이드 설명 참 어려운 건데 제가 최근에 반등 나온다는데 오늘 반등 나오긴 하더라고요 황금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해석 논란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제대로 설명해 주시길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무게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피하고 싶죠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가 이제 미르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되게 잘 안 나갔던 회사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다가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교환을 하게 돼서 코인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처음으로 게임사 중에 대한민국에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걸 제시한 겁니다 활용 가능성에 대한 걸 그러니까 이 미르4에서 코인으로 넘으니까 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코인의 가치를 이제 위믹스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코인을 팝니다 수익이 나온 거예요 몇천억이 총 영업이익은 3,500억이 나왔는데 그중에 대바분이 코인매도죠 그래서 이 코인 판 거랑 이렇게 저렇게 해서 썬데이 토즈라든지 상장사를 또 인수합니다 네 그 회사를 또 인수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물론 이 게임에 대한 가치는 약했지만 3,5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장사를 인수했다는 얘기예요 연결상으로의 제안이고 기본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결국 이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코인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각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코인의 가치를 올려놓을 거라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돈을 벌어봤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대표가 굉장히 많이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문제가 될 부분은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P2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겁니다 그게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사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활용성은 제일 떨어져요 제가 알기로는 속도도 안 나오고 하지만 비트코인이 두각을 받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인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기타 등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P2이 게임주들 올라가면 위메이드가 먼저 가게끔 케이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위메이드가 처음으로 했지만 아이폰이 처음 났을 때 당연히 아이폰을 많이 썼죠 근데 지금 성능 면에서는 갤럭시가 절대 밀리지 않아요 갤럭시 같은 게 준비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을 차지했다면 이 시장에서 한 5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50을 장악하라고 게임들이 대거 P2이 플랫폼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메이드가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상승하기 전에 제가 이제 PPT 근데 보시면 제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면 그 리포트 나오면서 막 엄청나게 때립니다 아 막 그냥 쏟아내요 그냥 막 60만조 이 60만조는 이게 얼마예요 대체 70만조 막 매도합니다 10만원짜리 70만조 매도 나오기 어려워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빰악 때려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제 좀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이 자리는 내가 이제부터 써 이거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딱 매수 포지션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자 2월 14일부터 10만 2천조 4만 5조 제가 이제 이제부터 좀 방어 나올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나서 최악의 리포트 나올 때 외국인이랑 들어왔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개인들 무서워서 던진 거예요 이런 어떠한 수급이 금융투자가 들어오고 보험이 들어오고 투신이 들어오고 상호펀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이 공포감 삼성 SDI 예전에 갤럭시에 불났을 때 그때 그 공포감이죠 뭐 그때 7만원이었잖아요 SDI 그 공포가 버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수급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힘들수록 수급을 좀 보셔라 이렇게 펠 던질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탁 턴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수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W Games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데 하단 보시게 되면 신대가 신대가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샵 377의 신대가 혹은 채널 같은 경우도 신대가의 노란톡 채널에다가 신대가 검색고 친구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대가 우리 아시죠 지금 방송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또 다양한 정보들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지금은 예전에는 차트만 잘하면 됐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공부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차트하셔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오래 못 들고 가요 제가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법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것도 진짜 끊임없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W Games 자 소실 코지넛 카지노 게임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8만 6천 4백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내려왔어요 21선에서 여기서 멈추잖아요 스탑 멈췄어요 답답하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자 외국인들이 분명히 안 좋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카지노는 캐주얼 게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NFT가 쉬워요 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5만 4천주 조금 기관이 찜찜해서 그래요 근데 기관이 투신이 멈추면 투신이 지금 대거 지금 이 매도 누가 유도했는지 아세요? 투신이 혼자 다 안 거예요 제가 거래량이 10만 8천주인데 10% 이상씩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밀릴 수밖에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지션적인 부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네오이즈 볼까요? P2E 게임기 대감입니다 자 네오이즈는 우리 굉장히 많이 익숙한 기업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포지션을 보게 되면 쌍바닥이 길어졌죠 이제 궁금할 거예요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쌍바닥 근데 원래 22선 뚫고 여기서 뚫고 사는 겁니다 항상 쌍바닥도 차트 되게 예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네오이즈란 P2E 게임 이런 걸 떠나서 수급을 먼저 보자고요 자 이걸 이건 어떤 포지션을 고민해야 될까 우리 같이 이제 공부 좀 해볼까요 딱 이 판을 딱 열어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괜히 좀 요즘에 나가다 좀 들어왔네 그죠 이거는 근데 금융투자 왜 이렇게 들어오지 딱 일단 금융투자의 생각을 바닥에다 들어왔나 최근에 나갔다가 나간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네 아 저가 매수세구나 딱 이제 여기 딱 적어놔요 출원하는 겁니다 이게 답은 아니에요 출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또 이렇게 쭉 봐요 연기금은 최근에 안 들어오네 네 안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건가 오케이 그 다음에 투자신탁이요 투자신탁은 들어왔다 나왔더니 믿지 말자 아 금융투자는 오케이구나 그럼 이 종목이 빨리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 이제 여기서 들어오니까 지속적인 매수세는 확인이 됐고 이 종목이 만약에 잘 가려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다른 쪽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이건 딱 X치고요 아 외국인이구나 외국인이 그러면 5만 주 이상 사는 날을 나는 기준으로 잡아보겠다 최근에 7만 5천 주 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등이 쭉 연결됐으니까 5만 주 정도 한번 사면은 턴으라운드 가격적 메리트를 보면 좋지 않을까 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5만 주 사는 날 그날부터 분할 매수에서 쭉쭉쭉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는 거죠 주식은 뭐다 수급이다 수급 매매법 재밌습니까 네 제가 요즘에 주식 시장 어려우신 것 같아서 또 기준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같이 해드려요 자 컴퓨터스 한번 볼까요 컴퓨터스도 마찬가지로 아 이런 데서 한번 좋았지만 이런 데서 어 지금 거의 쌍바닥구간 저쪽까지 왔는데 하락할 만큼 하락시킨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 딱 질문 던지고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아 지금 좀 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물론 여기서도 최근에 누가 주체가 좀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도 뚜렷하지 않고 슬슬 금융투자랑 보험이 들어오나 근데 큰 액수가 아니고 상호펀드가 천원 단위니까 아직은 캐스천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8만 6천 주가 들어왔어요 그죠 외국인이 만약에 조금씩 줄여주면 이렇게 들어와주면 들어올 때 큰 덩어리로 들어오네요 외국인들이 크게 들어온다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크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크게 들어오면 다음에 한 번만 더 들어오면 아니면 지금 여기 지금 평단을 보면 12만 3천 종가 기준입니다 12만 3천 12만 3천 원으로 잡아놓을게요 12만 3천 원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2만 2천 원에 있고 대충 적는 겁니다 11만 원에 있어요 어? 여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11만 원에서 12만 원에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해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주식을 볼 수도 있다 자 수급이라는 게 참 재밌지 않나요? 수급을 갖고 정말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 수 있고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펼쳐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600에서 터널아운드 나오면서 주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2,200이다 어떤 사람은 2,400이다 이거 100% 잘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알면 전 이렇게 얘기해요 빛내서 자기가 하면 되지 네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노직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의 지지대가 나온다 뭐 내 얘기를 들어봐 내 얘기는 100%일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상황에 대해 보면은 지지와 저항을 구준으로 했을 때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개념이 될 수 있냐 지금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건 맞아요 저평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매수가 들어올 명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워낙 많이 빠졌던 옛날에 네이버 카카오는 부담스러웠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을 했으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본전은 나겠다 크롬 베팅 하거든요 본전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자리 포지션 안에 만들어졌다 자 근데 코스닥 보시게 되면요 그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쌍바닥에 또 만들어졌어요 코스닥은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하셨을 것 같아요 4% 지나고 올라오기도 했지만 자 근데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국은 코스닥이 더 좀 잔인한 게 뭐냐면 코스닥이 원래 세 가지 마차가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전지 게임 근데 이거 빠졌죠 이거 빠졌죠 이거 빠졌죠 이거 빠졌죠 근데 지금 오늘 2차전지 올라갔고 제약바이오 게임 올라갔고 제약바이오만 조금 더 올라가주면 되는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가장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말씀드리면서 좀 체크해 드릴 건데 제약바이오는 옛날 같은 힘을 못 낼 거예요 대신에 옥석가리기는 돼야 될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예전에 영광을 찾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그 R&D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자산이나 이런 걸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어떤 R&D적인 특혜가 없어지면서 회계상에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비용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잡히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1번 그 다음에 2번은 그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게임인데 게임 쪽은 지금 메타버스 NFT니까 당연히 터널원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은극재 양극재가 또 상치 총상인데 이것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에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중립되더라도 시장 자체는 확률적으로는 상승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쪽에서 기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항상 이제 기법도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시장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도 말씀드립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신대가 검색하시면 되세요 신대가로 문자 샵 377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노란톡 채널을 신대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매주 1월 저녁이죠 1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항상 강의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신대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또 안내받아보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시장은요 정말 다변화되고 정말 다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기준과 수급이다 오늘 그것이 궁금하다 수급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수익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응원드리겠습니다 송구투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주명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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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